지난 시간에 이어서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프리 쇼트에서 2위로 올라온 일본의 아사다마오 선수 프리입니다. 첫번째 트리플 액셀이죠. 도약도 못하고 미끄러져서 넘어졌어요. 큰 부상이 아닌게 천만다행일정도로 아주 크게 넘어졌습니다. 두번째 트리플 플레이 트리플 토르 자 심하게 넘어졌는데 그 다음 점프는 성공을 하네요. 자 스텝에 이은 트리플 액셀 역시 롱헤치로 지우에서 감점이 들어가고 네, 플라잉시 스피인 네, 레벨 3를 가져갑니다. 스파이럴 시퀀스 자 스파이럴 시퀀스 스파이럴 시퀀스 자 후방부 트리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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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점프는 네, 회전수 부족이 나왔고요. 네, 트리플 플레이 네, 그내으로 저는 카운터도 플레이 이메시 인기가 이 스핀들도 보면 레벨 3가 많고 지금 스텝 시퀀스 그래서 레벨 3를 맞습니다 참 마오 선수는 차력이 좋은 것 같아요 스텝 시퀀스 마지막 더블 액셀 체력 부담이 클텐데 마지막 레벨 비엘만 자 네 카나다 미에토치 자 그 본인의 그 주무기인 그 치퍼락스에서 도약도 못해보고 자 그 너무 그 비볐나요 소위 말해서 네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열렸던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전년도 중우승자죠 네 자 처음 그 트리플 액셀 그 넘어지는거 보면서 정말 이 선수 중간에 네 뭐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평소에 참 멘탈 약하다고 많이 지적을 받는 마오 선수인데 자 이 트리플 액셀 아 정말 크게 넘어졌어요 네 근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아마 점수를 좀 잘 받은게 아닌가 자 이 트리플 트리플 이 두번째 트리플은 항상 좀 고질적으로 회전수 부족이 많이 나오는데 네 이번에 트리플 트리플 회전수를 채웠어요 자 후반부에 이 트리플 플립 트리플 룹은 네 두번째 룹이 네 네 회전수가 부족했네요 뭐 지난해 그 비엘만 스킨에서 회전수 부족으로 인해서 아깝게 우승을 못찼기 때문에 좀 이번 대회는 좀 쇼트나 프리하는걸 보면은 좀 악착같이 한게 좀 눈에 보이긴 합니다 이때 라이브로 봤을때 그 해설위원께서 네 마오 선수 리허설할 때 트리플 악셀 4번 시도해서 3번을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몸이 좋았던 마오 선수 실전에서 네 이렇게 어이없이 넘어지네요 네 네 자 트리플 악셀 날렸는데도 구성점이 좀 높다보니까 네 네 PCS는 네 카롤리나보다도 잘 나왔어요 네 네 네 네 자 이래서 121.46 디덕션 네 1점 들어가죠 그래서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에는 네 아사다 마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어부지리로 우승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카롤리나 미러주의하다가 어찌어찌해서 네 마오 선수가 우승하게 된 네 네 참 이 대한민국 피규어 팬분들한테는 좀 많이 아쉬운 경기가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매운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